성령의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라.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? 항상 기도하라.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.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. 범사에 감사가 괜찮습니다. 범사가 뭔지 아세요? 순경, 역경 다 말하는 것. 내가 어떤 처지에 처했건 감사하라. 그게 애골한테는 감사가 됩니까?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화내시더라고요. 사도 바울 안 살아봤느냐, 인생.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되느냐. 그 뒤로 신통한 말씀을 하시려고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솔직한 얘기죠, 사실. 애고 입장에서. 아니,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한 줄 알고 바울이 감사하래요, 그런데. 화날 수도 있어요. 나는 지금 심각한데. 그런데 그건 애고 차원에서는 감사가 안 되는 게 맞아요. 이건 뭔 차원이에요?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라고 알고 보면 그 차원에서는 감사가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능해집니다, 실제로. 여러분이 최악의 일이 처했을 때도요. 이 일을 또 주제하시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처리하셨을 거라는 걸 아니까. 아니, 절대기에서 현상계를 놔둘 때 인간이 하면 유무에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하늘이 하면 유무에 있을 건 있게 하고 없을 건 없게 하는데 공정하겠죠. 그 자리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걸 아니까 감사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참나 상태에서 천지만물을 바라보면요. 슬픈 와중에도 있어요. 감사가 있어요. 이걸 이해하셔야 항상 감사가 뭔지 압니다. 화를 내고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중 그 안에도 감사가 있어요. 이 또한 하나님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그 감사가 있어요. 내가 이걸 체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덕이다. 하나님 오늘 정말 배신이라는 걸 제대로 체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뒤통수 한번 제대로 맞아봤습니다. 배신이라는 로고스를 온몸으로 오늘 느껴봤습니다. 또 마찬가지예요. 제가 오늘 아버지 배신이라는 로고스를 온몸으로 표현해봤습니다. 우리가 하는 짓거리가 다 이거예요. 사실은 대자리에서 소자리 놔두는 거예요. 하나님 자리에서 시공 안에 뭔가 뭔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들, 말씀들을 구현해보는 거예요. 우리가 별거 있어요. 하나님이 창조 안 해놓은 걸 우리가 무슨 수로 표현합니까? 하나님 안에 없는 진리를 우리가 무슨 수로 표현합니까? 그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. 다만 하나님은 배신은 없게 하고 사랑은 있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배신은 있게 하고 사랑은 없게 하고 있는 거죠. 잘못 갖다 쓰고 있는 거죠. 이거를 잘 알아가지고 쓰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성화예요.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아가서 대살로니카 전서에 나와요. 그렇게 해서 성령뿔이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고 이게 칭의, 불교 일주보살의 경지. 그 다음 일지 되려면 성화해야 되거든요.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냐. 선악을 잘 분별해서 선은 확실히 하고 악은 절대로 하지 마라. 이렇게 써놨습니다. 유무공부를 써놨어요. 재밌죠? 성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.